저 구레날른 눈 좀 기르려고요 미발산 분명히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보면 이래 아 그래도 형 뭐라 했음? 아 뭐라 못했음 쉽지 않음 아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고 나서 집에서 막 혼자서 이렇게 따지 말라고 했는데 막 하면서 말은 못하고 다신 거기 안 가는 걸로 내 기분을 표현함 아 10돔감 주는 거야? 블루 아카이브 유저 여러분 뭐해 HDMI 많이 아파 버린다 좀 푸푸 같은데 igns 스노씨가 좀 아..왜 저렇게 나오는거야 망할 Don't move, don't move. 안 움직여. 정차단 씨 앞에서는 안 움직여. Stupid dude. 중소차가. 거미집이 돼버렸네. 중고차가. 다른 벌레는 없겠네. 이것만 잘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한 번 거기 안에 스모그 잘 해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타고 다니면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지 말고 차를 그냥 태우자. 핵 공격해서 살아남는 법. 리스크 오브 레인 아닌가? 리스크 오브 레인 2 같다. 반으로 갈랐어. 충격파 반으로 가르기. 패딩. 패딩 지리네. 이거 무슨 게임이야? 왜냐면 재밌어 보인다. 점점 문화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은 한국 일본 근황. 한국. 그릭 복숭아를 그린 모모라 하며 파는 중. 모모가 복숭아야. 일본어로. 근데 일본 마늘빵을 마누루빵. 마누루팡 이라면 파는 중. 이것이 한국에서 온 마누루팡 데스. 중국. 다 우리 문화. 핵 공격. 아 이건 파워 차이야. 파워 차이. 파워 차이. 체육선생님 출석체크 출첵 할건데 1번 교육생부터 악 체킹 입력합니다 3번 교육생 집중 안하네 인성문제 있는거 같은데 4번부터 다시 악 집중 안하는구만 뭐야 이거 악 체육선생님 지도 들으며 하강 악 뭐야 저 헬기 30번 교육생 좋다 본인이 찍었나봐 이거 어떻게 만든거야 계좌에 만들었어 근데 머리부터 떨어지는데 머리부터 떨어지면 안되는거 아냐 떨어지는 떨어지는 데 이게 바로 팀워크래 얘들아 미인계가 아니고 미오리계 가족 사기다니네 이게 미덕이지 아빠 두개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엄마랑 같이 집에서 격리되기 아니면 비 비 엄마가 듣고 있는데 아니 비가 뭐였는데 나 비 좀 알고싶네 비가 뭐였을까 저기요 샐러드님 아니 엄마 잠깐 화장실 들어가는데 엄마 화장실 들어갔다고 화장실 문앞에서 엄마 이러고 있는거야 잠깐 화장실 들어간것도 못참아 내다 씹이라고 해놓고 만시간을 재밌는점은 이걸 쓸 당시에 34시간 밖에 안했어 그때 당시에는 내다 씹 해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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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형 저번 영상에 VR책 킨거 봤어 야 내가 킨게 아닌데 댓글에 내가 킨걸로 돼있더라 그거 내 영상을 보고 댓글단 유저가 그걸 한거지 내가 킨게 아닌데 말이야 내가 켰다고 뭐라뭐라 하더라고 마지막 플레이 2021년 11월 24일이야 나 억울해 2개로 들어갔대 아니 아예 뭐 믿질 않는구만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 그런 발열 심하다 발열을 핫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느낌이야 아 겨울에 굳이 발열팩 따로 사지 말고 아이폰으로 쓰라는 그런 큰 뜻은 몰랐다 어?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건 체육관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걸 해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걸 해보겠습니다 진짜 가는게 어려워 그죠? 사진 찍은 이유가 그거 같아 그냥 이거 보면서 왔다는 느낌 좀 받는데 이거 보면서 아 왔네? 아 가기 귀찮은데 그 사진 봐야겠다 아 내가 방금 해냈다 아 대박 대리만족 약간 느껴지는데 그죠? 온거 같아 내가 해낸거 같아 기분이 좋아져 어 뭐야 주인아 뭘 먹는거 다 안다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에 게임하면 고를 수 있는 캐릭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남행자고 얘가 여행자거든요 얘는 이름이 뭐더라 모르겠고 얘가 루미네 어떻게 예쁜 루미네를 안 고르는 사람이 있겠어? 맨키싱인가 봄 기정초기화 문의해야 하나? 저는 근데 솔직히 보통 그러지 않나? 내가 남자니까 게임할 때 남자를 고르지 않나요? 나는 그래 애초에 던파처럼 거르는 남자고 요즘엔 또 여거너가 있다며 옛날에 거르는 남자고 격투가는 여자였잖아 그런 거는 그냥 하는데 애초에 딱 상배를 정할 수 있으면 스타필드 같은 게임할 때도 보통 내가 남자니까 보통 폴아웃도 내가 남자 고르지 않나? 폴아웃이랑 뭐 그런 것도 다 저는 보통 그러거든요 이유는 알겠어 내가 남자를 골랐는데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좀 열받는 건 뭐냐면 지금 보니까 좀 이게 열받긴 해 저 배꼽이 좀 열받긴 한데 남자 동의라 하는 게 아닐까? 아니 뭐 꼭 동의라 한다기보단 그냥 내가 남자니까 남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난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그냥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요즘에 맨키싱이라고 하는 문화가 좀 약간 옛날 그거 보는 거 같네 야 거울을 본다는 건 게이 아니냐? 진짜 말 그대로 남자의 몸을 체킹하는 거잖아 폴아웃 본다는 거는 맨키싱 아니냐? 전 세계에 남자가 반이 있는데 세계를 본다는 거는 남자 반을 본다는 거잖아 그거 맨키싱 아니냐? 폴아웃 피피를 달고 남자로 태어난 거는 애초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제가 고른 걸 결국엔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저 아닙니다 저 아니라고요 그래도 백간 거 고른 건 좀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심작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브라 공연 사고율이 적은 이유는 코브라들이 착실한 안전교육을 받은 덕에 사고가 적대요 자 손님 오면 어떻게 한다고? 어 물지 않는다 물지 않는다 안전불간증 없이 안전교육 열심히 받기 때문이래 진짜 짤방 뭐야 이거 진짜 흔한 룹투 슈터 게임 AI 근데 머리를 피했어 어 피했어 또 봤어요 와우 오세 타이밍 레전드네 앉아버렸어 와 귀함 넘치는 어시아군들의 전형 전역복 문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 곰은 뭐야 이거 곰 곰이랑 싸우면 주는 거야? 뭐야 아니 뭐 전쟁 영웅이세요? 아니 뭐야 이게 이건 뭔지 알겠다 본인 혈액형 아니야 본인 혈액형을 아주 크게도 박혀놓으셨네 박아놓으셨네 RH 플러스 A이네요 아 아 진짜 창피해 보사분이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붉으면 빛나는 거 아니야 저 하얀색 붉으면 빛날 것 같다 어떻게 LED 같기도 하고 얘는 신발이 이상해 저 군화 맞아? 진짜 빛날 것 같지 않아 이거? LED 같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You can play that 너 그런 게임 하면 못 쓴다 Why? 너무 풍력적이잖니 우리가 미래 아이들에게 너 그런 게임 하면 못 쓴다 왜요? 그거 존나 구리거든 이게 더 재밌음 제 자식한테 게임을 정해서 시켜줄 거예요 자 이거 궁금하실 텐데 제 목록이 있습니다 게임을 시키는 목록 차근차근 게임 코딩 이걸로 게임하면서 동시에 코딩 같은 것도 약간 배우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아빠 이거 재미없어 그래도 안 돼 해야 돼 약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유비수프트 게임이거든요 역시 유비 이게 뭐냐 이게 뭐 경영 시뮬레이션 그런 게임인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뭐 5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아야 내가 손해를 안 보는구나 뭐 이런 어떤 머리 돌아가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경영해보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 그냥 게임하는 거보단 이런 플랫포머 게임 있죠 이런 것도 시켜야 돼 왜냐면 약간 감각적이거든 게임이 이런 컨트롤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이거는 글쎄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내가 게임 내가 좋아하지만은 저거는 좀 약간 나이가 좀 들어서 하는 게임 애기한테 시킬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그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게임 우리 자식이 이거 한다? 포장식 파보라 또 뭐가 있을까요? 애기들한테 시키면 좋은 게임들 혹시 자식을 키우는 유튜브 시청자분이 있으면은 우리 애가 이런 거 좋아한다 하더라 뭐 이렇게 있으면 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리터널 리턴? 이게 애들한테 좋다고? 이게 뭐가 애들한테 좋아? 아 나한테 좋겠는데? 로블록스 로블록스는 나는 솔직히 좀 별로야 심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심지는 조금 별로 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 심지 포 남심 배포는 또 뭐야 심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스스톤 같은 거? 매직 더 개더링? 이런 거? 이런 것도 머리 좀 써야 되지 않나? 프로스트 펑크 애기들이 하기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생존에 연결돼 있는 거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유희양? 유희양도 카드게임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모두의 마블 이거는 진짜 별로 이거 하면서 뭐 경영에 무슨 뭐 그 배웠다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어 건물주가 최고구나 이거밖에 배우지 않나? 아 약간 카드게임들 카드게임들도 괜찮은 거 같아 뭐 우노라든지 포커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두뇌에 도움이 되는 거 같거든? 왜 임요한 씨랑 그 홍진호 씨가 이런 포커 좋아하잖아 머리 잘 쓰는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런 것도 괜찮은 거야 섰다는 별로 체스랑 장기도 좋다 어 그래서 이런 거 좋네 고개를 잘 끄덕일 거 같은 가족 사진이래 잘 생겼네 그 와중에 너가 두 번째 아들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네 그렇죠 글카 가격 올린 엔비디아 CEO 근황 소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가격을 계속 이렇게 올리니까 황 회장의 경운 인력을 왜 이렇게 많이 늘렸죠? 진짜 밤길 조심하래 아저씨 4070이 안 팔려요 그럼 4070 생산을 중단하자 소비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럼 경운 인력을 늘리자 기저귀 해결법 절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는다 이거 애플이 잘하는 거 아닌가 육아 해야겠지? 좋아요 만개 받은 댓글 테이커 컨트롤 레지스 생각한 한국 대체 역사 아 미국에서 대체 역사를 생각해봤대 There is only Korean Sea of Japan They sent all the Japanese there Oh no 죄다 한국 분인데 어떻게 Sea of Japan임? 일본인들은 죄다 저기를 보냈대 아 매지네이션이 좀 재밌긴 하네요 완전 그냥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그냥 해보는 거잖아 재밌는 상상이긴 한데 조금 저거 왜 아 야발 뭐 같다 아빠 돌아가시고 차 팔려고 정리하는데 아빠가 생전에 자기 죽으면 차 안에 USB에 이것저것 정리해놨다 그거 보라고 그래서 차 뒤져보니까 USB 하나 나와서 두근두근 하면서 눈시울 약간 불거졌는데 USB에 그 야한 것만 잔뜩 있고 아 야발 원피스 SR 원피스는 진짜 있어 내가 차 안에 넣어놨어 아들이 처리해줘야죠 여기서 살인마를 찾으래 새로운 리캡쳐래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몽타주로만 살인마를 어떻게 찾냐고 나도 몰랐어 근데 야 이거 미친 누가 넷플릭스 해놨어 여기다가 넷플릭스 넷플릭스 나오겠다 너 볼 수 있는 거 너무 귀엽고 국산차 튜닝 3대장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냥 안 물어봐도 다 알잖아 이야 이거 뭐야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자기 스펙을 다 적어놨어 하하하하 물어보는 사람이 맞나봐 그니까 적어서 아예 미디어에서 말하는 게임 그 게임처럼 사람을 죽이고 싶다 라이프 남아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날거야 게임처럼 여자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실제 게임 내 이벤트 신 때만 열린다 하하하하하하 숨은 기미 지하통로 입구 아이템으로 성장시켜 올라갈 수 있다 미끄러질 때만 1인칭 숨은 아이템 하하하하 불량화소 이 부근의 스나이퍼 아 저기 창문을 깨고 출현 레어 아이템이 있음 폭발함 이벤트 신이 길다 특수 조작으로 분수 작동 이것만 보면 부수고 싶잖아 이런 거 보면 저기서 막 갑자기 막 부수고 들어올 거 같고 막 건들지 말래 엉덩이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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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지막에 때리는 거 봐 하하 하하하하하 사라지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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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봐 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봐 귀여워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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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왜 싸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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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줘! 여기도 하나 줘! 진짜 웃기네 글 써서 좋다고? VR챗 빨리 로그인 하세요 VR챗 로그인하면 다 해결되니까 글로 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고 여자 되고 싶으면 VR챗 들어가라니까 VR챗에서 내 방송을 보고 있네요 근데 잘 만들었다 진짜 영화관 온 거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 이래서 VR챗 하나? 영화관 뭐 다러가면 VR챗 하면 되는데 이쁜 여자친구랑 영화관 갈 필요 없잖아 내가 여자가 되면 되는데 중소기업 갤러리 역대급으로 빡센 회사 발견 탈북자 여자 두 명이 도망갔대 얼마 전에 다른 직원들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탈북 안 했대 자본주의의 무성 그럼 중소기업은 북한보다 못한다는 거야? 허허 이거 참 목숨 걸고 알룸강 건넌 것보다 더 빡센 남조선 중소기업 탈북마저 왜 안돼 다들 대기업 관련 이유가 있긴 있죠 그 와중에도 좋은 중소기업 어딘가 있을 텐데 가만 내 자리는 없는 것 뿐 나는 풀이다 나는 풀이다 나는 풀이다 나는 풀이다 어? 진짜 모르고 있네 애들이? 우와 오오 몇 명이야 이게? 이게 워선더 아니에요? 우와 신기하다 아 진짜 풀이인줄 알아봐 이걸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저게 은신이 되는구나 아니 다 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앞뒤 잠깐만 가렸는데도 약간 레인보우6 탱크 버전 느낌 나네? 되게 숨어있는 거다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 실제로 해보면 안보일법 그니까 이게 풀도 풀인데 왜 안보이냐면은 이게 그 색깔이 똑같아 그 벽 색깔이랑 그래서 그냥 뭐 앞마당 같은 느낌이야 그냥 위장막 필요하겠다 야 재밌네 퍼리 조아 디스컬 뭐 고향? 사우스 코리아? 고향 인터내셔널 영컬처 센터? 어 뭐지? 나 고향 사는데 나는 저거 처음 보네? 이사를 알아봐야 될 거 같기도 하고 스타필드네요 NPC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와요 과장님이 외제차 사지 말라는 이유 공격권onda 물건 들어올릴 때 올바른 자세 앉아있을 때 자세가 좀 이상하긴 하네 그치? 뼈가 있네. 내 말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뭔데? 근데 좀 따라가기 힘들어 보이긴 해. 어떻게 한.. 아 들면서 가져가는 거구나? 원래 잘 하는 거를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상해져.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 왼발.. 왼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왼발.. 왼발 하면서 우리가 혼자 이렇게 걷잖아. 이렇게 하라고 해. 그러면 이제 손이 같이 가.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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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를 타고 올라왔다고? 엄마야. 쟤 인간 아니야? 어 쭈그리. 오 대박이다. 우린 자식 보면서 먹으니까 두 배로 맛있대. 내 자식들 우맙 웃음 애들. 보면서 먹으니까 제주 말육포가 두 배로 맛있대요. 아니 말육포가 있어? 말고기. 아 이거 또 소식이 났죠. 일론 머스크가 모든 트위터 사용자에게 플랫폼 이용료 청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거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트위터를 다 그만두게 해서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큰 뜻이 숨어있다고. 트위터를 대체할 만한 그런 커뮤니티가 없나? 나는 디스코드를 쓰니까 난 잘 모르겠어. 저는 뭐가 무섭냐면은 저거 보고 만약에 했는데 나쁘지 않아. 수익이. 그럼 다른 데서 따라할까봐 무서워. 어? 우리도 유튜브도 그렇게 할까? 트위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어떤 선례를 주는 것 같아서 무서워. 스카라 호시이까? 힘을 원하는가? 라고 물어봤어. 하이! 라고 답했다가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고 서버 인수인기 당한 적이 있다. 이거는 힘이 아니고 이거는 이건 저주 아닐런지 혼또간다? 혼또간다? 아니 위조어메이커야. 피해야지. 그걸 쏘면 어떡하니? 카메라는 새눈입니다. 와 대단한 혁명이다. 카메라가 세기란 뜻인 것 같아요. 방수된다. 와 역시 애플이다. 충전 케이블 USB-C 타입입니다. 와! 와! 스고이!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애플! 카메라는 4개입니다. 아, 수고가. 갤럭시 방수대입니다. 아, 예. 그러네요. 충전 QV USB Type-C 최대 120W입니다. 그래? 그래서? 아, 쏘! 아, 쏘! 아이고! 뭐야? 죽었어! 원어브로우스 is offering the refund to all batman 아캄 나이스 PC owner.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최적화를 잘 못했네요. 무조건 환불해드리고 최대한 고쳐보겠습니다. 지금 최적화는 힘든 작업입니다. 너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너무 오래됐어, 컴퓨터가. 저 표정 봐. 저 애플도 짜잔! USB-C로 바꿨습니다. 혁신! 이게 바로 친환경. 이제 다시는 케이블 여러 개 쓸 필요가 없다. 짜라잔!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전설의 축구 3인방이 오셨는데, 축구 3인방. 편혁 시절 넣은 골 전부 합하면 무려 1095골이 된대. 근데 머리카락은 다 합쳐도 한가락도 안 보인대. 하하하하.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애니 따라하는 드러머? 저게 무슨 박자야, 야, 빨리. 하하하하. 구화동이 잘 따라한다, 진짜. 카메라 앵글도 똑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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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킥 맞냐,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완전 개 묵음본 박자라 이거구나. 그러니까 까는 거구나, 그쵸? 하하하하. 어? 여긴 어디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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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군은 남극에 산대. 그래, 알았어, 인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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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싸우나 봐. 누구누구 누구누구 인정도 못하는 관중 아니 원하는 건 관심은 현실은 밑바닥. 하하하하. 무스팩, 고졸, 메이플 망하면 인순도 같이 망하면 인정?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천 원씩 나가는 건가 봐. 여기서 그치. 승자는 누구냐? 저기서 천 원씩 통장에 들어오고 있는 넥슨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거죠. 하하하하. 우리 애기 게임 하면 안 되는 거 메이플 추가하겠습니다. 꼭 메이플만 그런 게 아니고 채팅이 있는 게임들. 게임에서 사람 만나서 채팅 칠 수 있는 게임이 좀 위험한 거 같아. 저기서 이상한 애들 많이 만나니까. 새로운 캠 구독. 몸 좋네. 아, 뭐야. 아유. 카메라 어디 있나 했더니. 하하하하. 야, 이 삼각대가 필요가 없네. 이게 쥐기기 눈사람하고 으으을을 해가지고 동상으로 인하여 피피를 잃어 버렸네. 드럭큰 맨 하스 으으윗 with 스노우맨 루쓰 피피 투 플러스트 바이트. 음... 크크크크크크크. Unless Santa. 어허. 어허. 올라프야. 로스트 오브 피. 하하하하. 아 이런... 네. 참.. cion. 뭐야 이거 우리 와이프 보여주면 좋겠다 딸이어서 다행이네 아들 진짜 쉽지 않네요 한국말 잘한다 외국인이 이걸 왜 하고 있는거야 어떻게 알고 이거를 친구 시킨거라고? 외국사람인데? 나도 저런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게 다 바이럴이거든 올리버쌤 모르는 사람도 뭔데? 한번 찾아보잖아 나도 하나 할까? 와 빵댕이버수 나는 이미 있어? 아 그래? 와 빵댕이버수 대전 굿즈 유잼 노잼 아 요거 하나 재밌네요 대전 셀프디스 괜찮네 노잼 유잼 진짜 재밌네 아 유잼 도시네 아 대전 노잼까지는 아니야 약간 재밌어 야구단이 손해가 나면 잠바를 팔아서 메꾸면 됩니다 가격 34만 9천원 창조경제네요 펜시물을 이용해서 저렇게 한 따까리 하는 거구나 타선이 빵 터지지 않아서 손해가 막심한 보호구단은 다른 빵 터지는 것을 소신실로 메꿉니다 가로 안에 아니 하나는 수비가 약하니까 디펜스로 메꾼대 누구는 35만원짜리 파는데 5층에 성인용품 숍이랑 아동용 장난감 숍이 같이 있는 거 보면 성인용품으로 아동을 만들어서 아동용 장난감을 사라는 것 같아 5층에 성인이 아동을 하는 거니까 세트로 사라 이거지 이것도 사고 이거 하면 저것도 나오니까 이것도 사세요 미래경영이다 나 음침하냐 중2때 향기 좋던 여자 있었거든 토요일 피방에서 모여 모둠과제 하는데 애가 그때 주문해서 꺼냈던 과제종이 아직도 있어 향기 좋아서 내가 가지고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좀 음침하지 왜 물어본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하하하 일렉 기타길은 진짜 뭐하는 곳이야? 기타 얘기를 안해? 하하하하 기타 얘기를 안해? 어? 아니 뭐 하는 곳이야? 아빠 허리 잡으렴 허리가 잡기 힘들어요 허리 무르가 쉬우 러굴 유방이 각기 다른 대각선으로 향해 있나? 하하하하 소린대요 하하하하 여기서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가슴이라고 하면 되는데 유방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해 더 음침해 보여 우와 유방 보소 하하하하 조금 약간 사람이 있어 보이네 그냥 그 뭐 탱이 보소 이거보단 낫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갈 때까지 가버린 유튜브 광고? 사기 전에 들으면 뒤집어지는 BL 콘텐츠 이 안에 BL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 나는 알고리즘 이런 거 안 뜨던데 내가 아무리 내가 맨날 밈을 봐도 이런 거 안 뜨던데 유튜브의 전략적 유튜브 광고인 게 이래도 프리미엄 안 써? 하하하하 어 너는 맨키식인가 보구나 하하하하 커뮤니티를 둘러보는 삼성 굴락 개발자래요 굴락 갤럭시가 유일하게 좋은 점이 이거야 굴락이 있다는 거야 그 중에 DC 갤럭시 갤러리 처음에 시작할 때 터프한 단어들이 많아서 놀라서 닫았다 다시 용기를 내어 보니 사용하는 단어들이 모르는 내용이 많았다 기능에 대한 욕인 줄 알았는데 칭찬한 글인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즘은 가장 재미있게 읽는 커뮤니티이고 지은에게 추천해줬더니 중독된 것 같다고 한다 언젠가 글을 한번 남기고 형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곳이다 저도 굳이 따지자면 DC를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너무 솔직해서 문제지 옛날에 형 내 DC콘 봤다고? 그거 좀 너무 크린지니까 보지마 그거 누가 만들었대? 만들 거면 좀 잘 만드는지 이상하게 만들어서 누가 그거 쓰고 있으면 제발 쓰지마 이러고 싶어 UM인데 손잡이를 딱 잡으면 CUM이 돼서 불이랑 고양이랑 합치면 저번에 이모지 키친 있잖아 이렇게 대고 쥐랑 합치면 이렇게 대고 돼지랑 합치면 나봉 베이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되거ack 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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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intense 되 되 юда 들어올 established 나 Centu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